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절대 강자 무적의 권력 경위치 천사들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이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배상인 KH 회장님께서 이번 동기올림픽 이승훈 선수에게 1억 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MVP, 우리 선수 MVP는 오늘 즉석에서 300만 원의 MVP 상금을 KH 그룹 배상인 회장님께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이끌 호향 KH 축구단 선수들에게 관중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호향 KH 축구단 선수들에게 호향 KH 축구단 선수들에게 호향 KH 축구단 선수들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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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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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고향 KH 선수단을 향해 응원의 복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고향 KH. 고향 KH 선수단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향 KH 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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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K.H. 선수 대회계 등반 박수 고향 K.H. 고향 K.H. 선수 대회계 등반 박수 부탁드립니다. K.H. 선수 대회계 등반 박수 고향 K.H. 선수 대회계 선수 대회계 선수 대회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K.H. 고향 K.H. 고향 K.H. 선수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K.H.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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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 고향